Q. TEMPEST 지금 어때요 지금. 지금 프록시 템페스트라고 1등 15,000원짜리 대회하고 있어. 어? 들린다고요? 오늘도 열심히 해서 15,000원을 벌어보겠습니다. 아니 요새 해외 대회가 이거 1등 15,000원짜리 이 대회밖에 없어요. 다 한국 대회로 몰려가지고 그치 내가 쓴 돈 메꿔야 되니까 또 지난번에 02년도 이탈리아 스타크래프트 아아 예예예예 그겁니다. 레이너 레이너 그 친구 귀엽죠? 아니 왜 근데 소리가 안 들릴까? 저 라면 먹으러 갔죠? 그때 2등 해가지고 만원 벌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때요 지금? 지금 고쳤다. 이러고 어때요? 어떻입니까 지금? 지금? 열받게 하는 거라고? 가스는 참고 및 필수 가스가 부족합니다.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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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 아까 날 감싸주더니 지금 바로 이거 이건가? 어떻게 해야 나올까? 저리 가 여왕이 생성되었습니다. 여왕이 생성되었습니다. 오케이 대면 된다고 말해줘. 제가 좀 심했네요. 성우이가 저런 친구가 아닌데 이 정도면은 알아서 이렇게 또 성우이가 수위 조절까지 딱 해주고 어떻게 고치지? 아 제가 좀 약간 컴맹 컴맹이어가지고 저 아이엠 아이엠하는 동안 잠 안잘려고 여기 있는 거구만 지금 그거네 공항에서 공항에서 지금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지금 기다 오 iał eighth 공항 아 역시 생각 무서워 이 원aye 뭐 그런거죠 인생이 그 그냥 뭐 쉬어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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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네요 전 그거라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거면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제 꿈이 PC방 차리는 거니까 PC방 차리면은 그거면 왜 이렇게 세 그때 많이 놀러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쯤이면은 뭐 또 한 한 10년 뒤니까 다들 결혼해가지고 애기 애기 한명씩 데리고 오시면은 제가 프로게이머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할 생각 없다고요? 그럼 좀 곤란한데 PC방 요금 2인분씩 받아야되는데 아니 사이클론이 왜 이렇게 센 거야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빨리 끝내고 싶은데 ㄷㄷ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설마 확장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알죠? 푸덕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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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이 친구 맞아라 저글링 너의 힘을 보여줘 바로 이게 저글링입니다 제가 저글링을 좋아하는 이유 정말 세죠? 요새 성운기 영어 공부하나? 영어 많이 는 것 같다 번역기 열심히 돌리고 있나 설마? 와 이걸 이랬더라? 지지 지지